제 이름은요 정윤호구요 99년 3월 23일 생입니다 이남중에 맏형이구요 제 동생이름은 건오에요 대체 소개를 해야되는데 네 저는 밤 10시 반에 태어났구요 광주 출생입니다 저 키 184cm 인데요 아 네 1cm만 올릴게요 185cm로 할게요 제가 장기인 것은 어.. 놀는거랑요 그리고 춤추는걸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거보다는 잘해요 어.. 책 좋아지는 않아요 아.. 호러스토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소설이 공포소설인줄 알았는데 네.. 그냥 속소리더라구요 폴 김선배님의 모든 날 모든 순간이란 노래를 즐겨들었어요 여기서요? 아 이렇게 불러요 니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어.. 이게 쌍평하려도 되는건가요? 포테토라는 과자를 제일 좋아하고요 아마 과자 중에 제일 좋아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과자는 제가 거의 제 수명의 반을 먹었어요 먹어볼게요 이거 다 먹어도 되는거에요 이거 다 먹어도 되는거에요 꾸밈없이 저희 멤버들 모두 다 있는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싶구요 예의있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테니까 앞으로 더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